중국의 국영매체에 따르면 11명의 근로자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북부지역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정부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사 중이던 거대 주택지인 제이드 화팅 개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이스 오브 차이나 라디오는 이 끔찍한 사건이 허베이성의 헝수이시에서 오전 8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 공사 현장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매체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지역 매체에 6대에서 7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재빨리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영상에서 사고 현장 가운데에 놓인 심하게 훼손된 엘리베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2명의 근로자들이 지역 병원에 실려갔고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놀면 눈에 안 좋겠죠.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대만에 있는 트리서비스 제너럴 병원의 한 안과의사가 스마트폰 때문에 눈에 손상을 입은 가장 어린 4살짜리 환자를 진료했다고 합니다. 차이나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키워졌다고 하는데요. 여느 4살짜리 어린이들처럼 이 아이는 아주 활동적이었고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차분하게 만들려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을 하나 쥐어주었는데요. 항상 매일 말입니다.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TV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집에 돌아온 아이가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말했죠. 안과의사가 진찰해봤더니 아이의 눈에 근시가 왔습니다. 의사들은 또한 부모님들에게 스마트폰 스크린을 아이의 눈에 너무 가까이 대고 있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또한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며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증상인 시력 감태라고 불리는 증상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어부가 멕시코 걸프 지역에서 낚시를 나갔다 살을 파먹는 무시무시한 박테리아에 접촉되었다고 합니다. WFTS에 따르면 마이크 월튼 씨는 지난 4월 팜하부 해안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다 낚시바늘에 걸렸다고 합니다. 월튼 씨에 따르면 찔린 상처가 작았고 낚시할 때에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WFTS에 따르면 월튼 씨는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그의 손을 위한 항생제를 처방받으려 병원에 들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손에는 검은 물집이 잡혔고 손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템파 제너럴 병원으로 실려갔고 뇌사성 근마겸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화상병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의사들은 월튼 씨의 팔을 절단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운 좋게도 의사들은 그의 손을 열고 조직에 감염되어 있던 박테리아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월튼 씨의 말에 따르면 팔꿈치에서 떼어낸 피부를 손바닥에 이식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월튼 씨의 감염을 잡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한 달 더 항생제를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운동의 대가들은 여러분들에게 식스팩이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테죠. 그러나 태국 방콕에서는 수술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방콕에 있는 성형수술 클리닉은 수술 장비에 힘을 빌어 환자들의 통통한 배에 조각을 내줍니다. 수술비 400만 원은 받아야죠. 코코넛츠 방콕에 따르면 가짜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3시간 동안의 수술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병원 측은 방콕에 있는 병원들 중 한 곳이며 소셜미디어에 나도는 이 수술을 제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코코넛츠 방콕 측에 매달 20명에서 30명의 고객들이 식스팩 수술에 대해 묻는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아마 돈은 많고 게으른 사람들일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객들은 돌같이 딱딱한 복근을 원하며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는 출렁거리는 배연덕을 가지고 나온다는 점인데요. 실리콘과 같은 보양물도 쓰지 않으며 단지 환자의 배에 있는 지방을 식스팩 모양으로 만들 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위해서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있으면 됐지. 한 태국의 모델도 이 초인공적인 수술을 통해 납작한 식스팩 복근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는 한 웹사이트에 수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지방으로 식스팩을 만들면 딱딱할까요 말랑할까요? 지방으로 만든 식스팩... 긴급 구조대원들이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동굴에서 5명의 남성들을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동굴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6명의 남성들이 사이클롭스라고 불리는 버지니아의 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이곳에서 캠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날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안에 갇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틀 후 새벽 2시 겨우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와서 9.11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동굴 안의 온도는 섭씨 10도였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연령대가 34세에서 59세로 피로 그리고 저체온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물과 추가 식량이 없었으며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특수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긴급구조대원들이 이틀 후 오전 10시 30분에 구조작업에 착수했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구조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헬리콥터로 병원까지 이송되었습니다. 사이클롭스 동굴이 위치한 지대를 소유하고 있던 프랭키 스미스 씨는 WJHLTV 측에 아무도 이 동굴 안에 갇힌 적이 없었으며 이 사람들은 출입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